안녕하세요. 작곡가 김은성입니다. 제 작품의 제목은 그랭이고요. 플룻과 대금을 위한 협조곡입니다. 그랭이는 선조들의 자연 미를 볼 수 있는 건축 도구인데요. 이를 통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이것이 제 작품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플룻과 대금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연하려고 노력했고 이와 더불어서 제 음악적인 언어도 모두 다 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런 곡입니다. 당연히 국악이고요. 특별히 산조대금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대금 산조도 많이 들었고 또 악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 곡에 쓰일 수 있는 음악적인 재료들을 많이 얻었고 또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. 예를 들면 평균률과 다른 음성 체계라든지 아니면 산조대금에 있어서 어떤 장단, 서양음악으로 말하자면 템포 혹은 리듬 패턴인데요. 그런 것들이 주축으로 되어서 제 곡의 어떤 큰 틀을 이뤘습니다. 특별한 계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음악이 좋아서 계속 하고 있고요. 음악이 좋아서 순간순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작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마 계기보다는 좋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음악이 좋아서 계속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음악이 좋아서 잘oding 할 공연을 계속하는 것입니다. 음악이 좋아서주는 영상에서 한국예술 아카데미를 통해서 젊은 예술가들이 혼자 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 제가 바이올린 솔로곡을 써서 몇 명의 관중을 초대해서 같이 음악회를 열 수는 있겠지만 멘토링을 통한 오케스트라 곡의 기획, 작곡, 공연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는 젊은 작곡가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요. 이번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를 통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. 제곡에서는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. 세 부분마다 대금과 플루시 서로 대조하는 반칙이 다릅니다. 예를 들면 정학대금이 쓰기도 하고 거기에서 산조대금으로 바뀌기도 하고요. 이를 통해서 주율이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템포가 바뀌기도 합니다. 그래서 각 부분 부분마다 두 악기가 어떻게 대조하는지 또 어떻게 조화되는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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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